아 배가 배 눌려 건강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여보 나 곧 아이가 나올 것만 같아 어우 짜다지 갑자기 아빠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 아프면 얘기해 아니야 오빠 아니야 오빠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 거죠 잠깐만요 심호흡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처음 당기고요 좀 아프네 엄마가 손 잡아주세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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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통이 맞다가 안 이뻐요 사라지고 안 이뻐요 아빠 아빠, 아빠 있네 좀 쉬세요 네 아빠 조금 더 진행이 됐어요 아기가 골반에 진입하고 그러면 허리도 아팠습니다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세실 거예요 세실 거예요 네 아아 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아 숨잡아주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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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 숨 쉬어 숨 오빠 숨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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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얘기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50, 네. 50%는 왜 이게? 한 단계만 더 해주세요. 안 해도 돼, 자기야. 안 해도 돼. 살살, 살살 좀, 살살. 아빠, 힘내세요. 조금만 힘내세요. 후 후 숨, 오빠 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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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, 그만. 그만, 그만. 어떡해. 다 되셨어요. 났어요? 아직 났어요. 아까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제 그만 할 거고요. 이 느낌 생각하셔서 엄마 둘째 낳을 때 옆에서 잘 조언해 주시면 돼요. 괜찮으시죠?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때? 아파? 와, 진짜 아픈데? 하은이 낳을 때 자기 이틀 동안 유독 엄마 할 때 아팠지? 엄마야. 너 나올 때 엄마가 이틀 동안 엄청 고생했겠다. 너 나올 때 엄마가 이틀 동안 엄청 고생했겠다. 아, 동물이 날아오르네. 아, 동물이 날아오르네. 아... 잘 말이 없네. 아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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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낫는 거야. 나만 그런 게 아니고 chasing힘. 우유. »